최서단 증명서를 받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떨리네요. 최서단 증명서라고 여기에 최서단까지 온 거를 전 세계적으로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서단 증명서가 11유로입니다. 뭐? 11유로. 뭐야, 그냥 주는 게 아니네. 14300원이라는 뜻이죠. 아니, 대표로 뭐 한두 번만 받는 게 낫지 않아요? 낫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복불복이에요, 또? 예, 예. 통화저씨. 그런데 이거 꼭 해야죠. 통화저씨요? 통화 이거 하면 돼요? 바다를 지배하는 거야. 세계를 지배한 거야. 한 사람? 한 명만. 내가 뽑히는 사람. 그러면 튀어나온 사람 한 사람? 튀어나온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개봉. 개봉. 아무 데나 숨쉬워. 저거 어디인지 알아요. 개봉. 저 싸구로 하겠습니다. 우리 쳐줍니다. 탈락입니다. 탈락. 반칙. 하나 넘어갔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야. 이거 되게 안 나오네. 어? 미치겠다. 고장 났어요. 괜찮은데. 어? 왜? 어? 맨 마지막이라고? 어? 어? 야. 여기가 너무... 컷속의 끝에서 맨 끝에 걸렸어. 말도 안 돼. 우와. 이 안에 누구 들어있는 거 아니야? 미치고. 자, 그럼 승희 이름으로 증명서 발견받으러 가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대지? 이름을 써줘요? 가자, 승희야. 가자. 국적하고 이름하고 다 써야 돼. 아, 진짜? 우리 갈까 봐요. 자, 하고 계세요. 아저씨, 이런 거 안 사요, 안 사. 한 게임만 더 해요. 안 해, 안 해. 누가 이런 데도 장사하라고 그랬어? 한 게임만 더 해요. 이거 너무 무수해, 게임이. 이제 쑤시면 나옵니다, 쑤시면 나와요. 한 게임만 더 해요. 사장님, 한국분이세요? 50% DC. 한국분들은 50% DC 할게요. 아유, 이것도. 이쪽인 것 같아요. 라이센스. 타입을 골라야 돼, 타입을. 이거 아니면. 투 타입? 어떤 걸로 할까? 아, 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거. 이 타입? A 타입? 네. A 타입? 오케이, 네임. 네임. 아, 승희가 이 영광을 안 했구나. 이거는 네가 나중에 자식을 나도, 어? 네 엄마는 혹한 곳에 갔었다. 유라시아에서. 이 영광을 안 했다. 다 돼서 오세요. 이건 유라시아에서. 유라시아에서. 글씨를 잘 쓰시나 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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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죠? 엔. 오케이. 서쪽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밑에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바로 따고. 이거, 저기로 가. 저런 지금 다 편집해 주세요. 이야, 이름 진짜 예쁘게 썼다. 아니, 진짜 대박이에요. 한석동이죠? 우와, 진짜. 한자, 한자. 이것 하나 갖고 가고 싶다. 그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11유로라 너무 비싸. 셋. 몰래가다, 몰래가다. 아니, 이 오빠들이.